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잉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바세린 발암물질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바세린의 주성분은 페트롤라툼 젤리라는 성분입니다 페트롤라툼 젤리는 석유에서 추출해서 정제해서 만들 수 있는 성분입니다 사실 페트롤라툼은 비교할 수 있는 보습 성분이 없을 정도로 수분 증발을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난 밀폐제 성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꽤 훌륭한 보습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페트롤라툼과 미네랄 오일을 만들 때 생길 수 있는 발암물질입니다 페트롤라툼과 미네랄 오일을 석유에서 추출해서 정제해서 만들 때 PEG 그리고 PPG 계열의 성분들처럼 불순물이 생기게 됩니다 PEG 그리고 PPG 계열의 계면활성제 그리고 유화제 성분을 만들 때 제가 1,4다이옥산이라는 성분이 발암물질로 불순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처럼 미네랄 오일과 페트롤라툼을 만드는 과정에서 MOAH 그리고 MOSH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을 정제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정제를 아무리 해도 남을 수 있는 잔량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MOAH는 미네랄 오일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즉 미네랄 오일 방향족 탄화수소를 의미하고 MOSH는 미네랄 오일 세트레이티드 하이드로카본 즉 미네랄 오일 포화탄화수소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네랄 오일과 페트롤라툼은 MOAH라는 성분과 MOSH라는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태까지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는 성분을 배합한 화장품을 여태 사용해온 것일까요? 심지어 저는 피부가 매우 건조한 분들을 위해서 바세린을 아주 조금 덜어서 피부에 얇게 그리고 넓게 펼쳐 발라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미네랄 오일과 페트롤라툼은 분자량이 커서 피부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네랄 오일과 페트롤라툼이 표피를 뚫고 진피를 뚫고 피하지방을 뚫고 혈액까지 흡수되기까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피부에 소량을 바르는 것에 대해서 발암물질 유발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 페트롤라툼과 미네랄 오일을 직접 섭취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술에 페트롤라툼이나 미네랄 오일을 바르는 경우 혹은 손에 핸드크림으로 미네랄 오일이나 페트롤라툼이 함유되어 있는 핸드크림을 바른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립밤을 바른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핸드크림에 바른 미네랄 오일과 페트롤라툼을 우리는 섭취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습관적으로 손톱을 입으로 물어 뜯거나 아니면 입으로 손을 가져가는 행위를 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이 페트롤라툼이나 미네랄 오일을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네랄 오일과 페트롤라툼을 이렇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 발암물질들이 쌓여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네랄 오일 그리고 페트롤라툼이 PEG 그리고 PPG 계열의 계면활성제 유화제 성분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미네랄 오일과 페트롤라툼 사용을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미네랄 오일과 페트롤라툼을 대신할 수 있는 성분들이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트롤라툼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왁스 성분들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고 미네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오일 성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식물성 오일 성분들을 미네랄 오일 대신 사용하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페트롤라툼과 미네랄 오일은 직접 섭취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롤라툼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 바르거나 코 안쪽이 헐었을 때 코 안쪽에 바르게 되면 이때 일부가 폐로 직접 들어가서 폐렴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 오일과 페트롤라툼은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이 성분들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부 건강을 생각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꿀피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